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저는 우리 호돌이 아빠 김혁건입니다. 김호돌이 아빠예요. 우리 호돌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고양이거든요.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. 우리 김재훈 부모님인데 전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동생입니다. 팬카페 운영하고 있고요. 지금은 장애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옆에서 서포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교통사고 이후 전신마비 장애를 얻은 김혁건. 이곳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를 위한 맞춤형 스튜디오입니다. 제가 여기서 생활도 하면서 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여기는 제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AI 시스템도 많이 되어 있어요. 오케이 고글 침실 커튼 열어줘. 네 알겠습니다. 침실 커튼 지금 엽니다. 오케이 고글 침실불 켜줘. 네 침실불의 전원을 켭니다. 아이스미스. 네 말씀하세요. 식단 켜. 식단으로 작동합니다. 회전 시작. 회전을 시작합니다. 선풍기 꺼. 선풍기를 끄겠습니다. 제가 누워있을 때 옷 움직이니까 침대도 올렸다 내렸다 음성. 식단으로 작동합니다. 저거 좀 뽑아주세요 저거 좀 뽑아보래요. 네. 저 민남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완벽하게 완벽하게는 뭐예요? 이게 좀 싼 거라고. 더 비싼 거 써야 되는데.